자,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. V영어의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. 수험생으로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잘 지내시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이 악마의 사이클을 네가 끊어내고 있는지를 건드려 보려고 너 이렇지 않니? 아니, 일반적인 수험생,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는 케이스가 대략 이런 느낌이야. 아침에 학교이던 지금은 이 영상 찍는 시점은 연초에 겨울방학 때니까 그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윈터스쿨이고 뭐고 어쨌든 아침에 학원을 가. 뭐 한 8시 전에는 도착하겠지. 그러면 이제는 찬바람을 막 막고선 정신이 좀 깨면서 이렇게 가죠. 그래서 앉아서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하고 학원에서 단어시험, 듣기평가 뭐든지 이렇게 해. 그러다가 1교시에 9시서부터 수업을 시작하면 꼭 그분이 한 9시 20분, 한 30분 분서부터 그분이 오시지. 그분이. 어떤 분? 이 하체에서부터 그냥 달달달달달달 뭔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아침 수업하다 보면요. 진짜 정해져 있어. 이게 사이클이. 그게 악마의 사이클인 건데. 그냥 거의 대부분 9시 한 2, 30분 근처에서부터 슬슬슬 맛이 가기 시작한다고. 근데 맛이 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졸 때 있잖아. 그냥 눈만 이렇게 잠깐 감았다가 이렇게 가도 좋은데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들 얼굴들이 어떤지 아세요? 눈만 감고 뜨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. 너네들이. 막 이래요. 그냥. 그럼 이렇게 돼. 난 왠지 모르겠는데 죽을 때마다 여러분들 표정들은 거의 다. 이렇게 앞으로 나와. 그럼 나 갈려가지고 야이 이렇게 때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? 아니 근데 봐봐.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거의 이제 한 10시 정도까지 1교시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있고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는 순간 대부분 여러분도 어떨지 아나요? 이렇게 하다가 쉬었다 하자고 엎어지지. 그리고 한 10분 또 날려. 그게 어디까지 여파를 미쳐? 2교시 시작합시다 라고 하면 또 약간 흐리멍텅해. 그러다 한 11시쯤 되면은 이제 어 이제 좀 됐어. 이제 선생님들 농담도 좀 들리고 공부 막 아하하 이렇게 해. 공부도 좀 되고. 그 사이클이잖아. 아니 그러다가 졸라 웃긴걸. 굳이 그림으로 그려볼까? 어 그러니까 이런거지. 어 뭐 9시쯤 되면은 아침에는 막 이렇게 정신 차리고 오지. 찬바람 맞으면서. 근데 요쯤 되다가 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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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막 나와. 그러다가 한 11시쯤 되면은 정신 차려. 근데 이놈의 학원이 12시만 되면 밥을 처먹이네 이거. 어 또 밥 먹어야지 그러면. 오케이 뭐 먹어 막 떠들면서 먹어 먹어 먹어. 근데 너네들이 밥만 처먹나? 또 무슨 뭐 밖에 나가서 테이크아웃 모두 하고 간식 먹고 야야야야 막 이러고 있죠. 그때 정신 나. 그러다가 또 그분이 언제 오시냐 너네. 너 언제 오시니.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러셀같은 이제 학원에서 다니신다면은. 그 자습관이 있잖아요. 여러분들 한 2시 한 근처? 한 2시 한 3시 근처에서 자습관이 앞에 있는 그 여러분들 그 뒤통수들을 보면서 공부하시잖아. 앞에 친구들. 막 보지 않니? 어 뭐 가 뭐 아주 뭐 뭐 뭐. 춤을 추죠. 어깨춤을 춰요 막. 어 어깨춤을 춰. 그게 한 또 한 2시쯤에 또 온다고 해요. 2시 3시쯤에. 여기 또 내려가. 그러다가 또 한 3시 넘어서 한 4시쯤 되면 이제 또 공부가 막 돼. 하하 요샤 요샤. 이놈의 학원이? 아 또 5시 되면 또 밥을 또 처먹으라 그러네? 그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건데? 그게 언제까지 갈 거냐고. 그러니까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면 또 5시부터 밥 먹고 뭐 간식 먹고 뭐 이렇게 정신 찬하다가 또 그래서 6, 7시부터 갔다가 막판에 갑자기 스퍼트 나가지고 한 8시 이후 9시 이후 때 공부 막 해서 나중에 그냥 으아악 넘어가고 싶다. 막 으아악 하면서 오버해가지고 늦게 자는 케이스. 아 막판에 막 공부가 돼서 집에서 공부 안 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이제 뭐 뭐 뭐지 좀 뭐. 공부 좀 하다가 2시 뭐 3시 이렇게 되면 그거 그대로 아침에 그 피곤함 다시 담고 또 그 사이클이 시작되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 내가 아 오늘 또 잤네. 이걸 알면서도 이걸 못 끊어내고 있잖아. 그거 끊어내야 될 거 아니야. 왜? 이게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가는 이 흐름의 사이클이에요. 그 대부분의 그 집단들이 네가 속해 있으면 너는 그냥 등급은 그냥 대부분 받는 그 등급이 나오겠지.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. 자 저라고 기계가 아닌 이상 저도 당연히 피곤할 때 있고 왔다 갈 때 있고 당연하죠.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악마의 사이클을 어떤 식으로 끊어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질문하는 거. 선생님 저는 졸린데 어떻게 해요? 진짜 정말 싫어하는 질문. 졸린데 어떻게 안 졸 수 있어요? 그건 의사와 상의하세요. 그거는요. 그거 제가 어떻게 압니까? 졸릴 때 어떻게 하는지. 자 그러나 이 사이클은 저는 고등학교 때 저도 이걸 타다가 어떻게 막 이제 이걸 이겨냈냐면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. 남들이 이때 맡은기가 갈 때 넌 미리 가면 돼. 먼저 맛이 가 있으라고. 아니. 먼저 맛 가라. 이거야. 좀 더 쉽게 얘기해줘. 그리고 저는요 고등학생 때 특히나 이제 고2 말이나 고3 때 학교에 대략 뭐 6시 반 뭐 7시 그쯤에 학교에 일찍 갔어요. 거의 남들보다 1시간 이상씩 일찍 갔어. 그러면 참 유치한 얘기지만 교실 문을 내가 따고 들어가서 불을 켜는 그 느낌. 뭔지 아냐? 졸라 유치한데. 그 불을 켜는 나의 느낌. 그리고 혼자 교실에서 책상에 앉았을 때 그 금속성으로 바닥에 긁히는 그 소리와 앉아서 그 고요했을 때 그 느낌. 참 유치한데. 그 혼자 있는 교실 안에서 나 혼자 뭔가 이게 막 밖에서 짹짹짹짹 소리 막 짹짹짹 짹짹 짹짹거리고 이 소리 안에서 뭔가 하고 있다는 그 뭔가 그 그 그 그 그 하여튼 그 그 하여튼 유치한 그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거든. 그냥 내가 혼자 고요하게 뭐 하고 있다. 근데 봐라. 6시 반이나 7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걸 하잖아. 그러면 나조차도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가요. 간다고. 단 나는 네가 가는 걸 한 7시 정도쯤에 먼저 나는 가 있는 거야. 먼저 갔어.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8시쯤 근처쯤 되면은요. 이렇게 막 가도고 8시쯤 근처쯤 되면은 이제 교실 안으로 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. 그러면서 점점점점 애들 들어오면서 막 대화도 있고 막 이렇게 시작한다고. 그럼 어떻게 되니? 자고 싶어도 이게 사람의 신경이 쓰여서 잠이 안 오기 시작해. 그러면 나는 대략 한 8시 또는 그 이전부터 다시 정신을 올리는 거지. 이게 나는 쭉 갔다고. 이 상태가. 그러니까 니네들이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수업을 다 날려먹거나 막 정신이 이상하고 막 저세상으로 갈 때 난 이미 먼저 갔고 그리고 이제 출발한 것 뿐이야. 그거밖에 없어 나는. 너무 단순해. 먼저 가라고. 또 언제 가? 점심. 너희들이 이때 갈 때 정말 메인타임 공부해야 될 시간에 맛이 막 가 있을 때 저는요. 밥 먹고요. 저는 지금도 간식 같은 건 잘 안 먹는데 그냥 밥 많이 먹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가. 그럼 난 이제 이때 가야지 이때. 이때 가. 이때 가. 딴 때 가지 마. 그리고 남들 막 출렁출렁 어깨 춤추고 있을 때 너는 그냥 고개 빳빳이 들어. 그러면 이게 졸라 유치한 거 저도 알아요. 근데 이게 뭐냐면 남들이 이러고 있을 때 내가 한다라는 그 느낌. 뭔가 상대적으로 내가 흥! 너네는 잘하? 흥! 이게요. 유치해도 되게 큰 힘이 된다니까 나한테. 입시는 결국에 그런 것들이야. 결국 상대평가거든. 결국엔.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우월함 감정적 우월함이야. 뭐 능력의 우월함 말고 감정적으로 응 내가 일단 너보다 하지롯 이거가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. 똑같아요. 미리 가라고. 그리고 쭉 가라고. 이거야. 악마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은 이제 천사의 사이클로 바꾸셔야 돼. 지금 방금 떠올라서 얘기한 거예요. 그러면 봐봐. 이제 거의 얘기 마무리돼요. 결론적으로는 네가 집에 가서 있잖아. 네 몸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어야 돼. 하루 종일을 미리 갖고 빡세게 살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어져야 돼.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막 갔다가 여유있게 갔다가 집중했다 또 한 번 잤다가 왔다가 하니 집에 가는 순간 또는 집에 도착한 순간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어.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니? 첫 번째 너무 오바해서 과도하게 오바해서 공부해. 그래서 다음날에 졸라 피곤해. 두 번째 오바해서 공부는 또 하기 싫어서 일단 눕잖아. 그럼 불을 네가 잘 생각해봐. 자 방에 불을 딱 껐어. 그리고 침대에 누워. 근데 몸에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너 뭐해? 핸드폰 이거 보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던 뭐하던 뭐 보잖아. 유튜브 보던 보잖아. 그게 그 영상이 여러분들을 더 깨우게 만들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 있지. 각성이 되는 느낌. 그럼 그게 그대로 다음날까지 또 오죠. 자 여러분들 몸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. 하루가 끝이 났을 때는. At the end of the day. 그래서 불 끄고 요게 뭐가 단순간 저사장으로 가야 돼. 그래서 완전 렘 수면이 들어가야 된다고. 완전 제대로 된 수면이 들어가야 된다고. 그래야 아침에 또다시 너는 그 사이클을 들어갈 수 있어. 별거 없어 얘들아. 먼저 가. 먼저 막 가라고. 자꾸 남들이 딱 가는 그 시간대에 가서 엘리베이터 줄 서고 막 여러분들 그러고 있잖아요. 막 이러지 말고 일단 여의있는 시간에 먼저 가서 먼저 막 가. 그리고 체력 회복. 먼저 체력 회복해. 그리고 나머지 시간 빡세게 사시라고. 이게 매일매일매일 누적된 게 큰 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성적 만들 거예요. 어떤 수업 어떤 방법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는 이겁니다. 혹여나 아직까지도 이 사이클 이 악마의 사이클에 허덕이고 있으신 분들은 당장 오늘부터 해보세요. 하시라고요. 당연히 일주일 동안 죽을 겁니다. 너무 힘들어. 이 몸에 맞지 않는 사이클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견뎌요. 근데 그거 이겨내보셔야 돼. 아니 뭐 뭐 밖에 없어? 다시 원상복귀 되는 수밖에 없어. 모두가 들어가는 그 악마의 사이클. 그러지 마시라고. 그러지 마시라고. 정리합니다. 여러분들의 이 악마의 사이클을 그 별것도 아닌 뭘 통해서 끊어내야 된다고? 먼저 막 가라고. 남들 갈 때 가지 말고 먼저 가. 그래서 미리 에너지 회복하셔서 마지막에 침대에 누웠을 땐 니 몸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루를 살기를 바라요. 그러면 그 없어진 양만큼 다음 날의 에너지 또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채워지기를 확신합니다. 해보십시오. 부영화 김지영이었습니다.